오늘의 받고 성취될 하나님의 말씀은 마가복음 11장 3절에서 6절까지의 말씀입니다 만일 누가 너에게 왜 이렇게 하느냐 묻거든 주가 쓰시겠다 하라 그래하면 즉시 이리로 보내리라 하시니 제자들이 가서 본 즉 나귀 새끼가 문 앞 거리에 메어 있는지라 그것을 푸니 거기 서 있는 사람 중 어떤 이들이 이르되 나귀 새끼를 풀어 무엇 하려느냐 하며 제자들이 예수께서 이르신대로 말한대 이에 허락하는지라 아멘 우리 신앙 고백하겠습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여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십니다 아멘 우리 옆에 있는 분과 이렇게 인사하면 좋겠습니다 당신은 이삼지하라와 오천종족 살릴 현장 선교사입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선포해 주실 분은 말레이시아와 인도네시아에서 선교가 계시는 박철현 선교사님이십니다 우리 모실 때 큰 박수로 모실 때 그 은혜 받으시기 바랍니다 오시겠습니다 박수 지금까지 제가 받아본 박수 가운데서 질러 컸습니다 박수 질 때 떠나라고 했는데 지금 떠날 수도 없고 어떻게 해야 됩니까 여러분 제가 신학교 다닐 때 저희 교수님께서 설교학 교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여러분 설교할 때 제발 딴 잔소리 하지 마라 사람 세우고 감사하고 이런 거 사람들에게 하지 말고 메시지만 전해라 이렇게 강력하게 얘기하셨는데 오늘 교수님 제가 죄송합니다 이 교회에 와서 정말로 여러분 많은 감동을 받았습니다 우리 담임 목사님이 강단을 준다는 게 쉽지 않는데 이렇게 새파란 후배에게 강단을 주시고 또 잠깐 예배 시작하기 전에 담소를 좀 나눴는데 여러분 사모님께서 제가 만난 사모님 가운데서는 가장 뛰어난 사모님 저희 집사람보다 조금 더 뛰어난 사모님 또 여러분 장로님들도 똑같고 우리 청년부 목사님 이렇게 귀한 시간 주셔서 감사를 드립니다 제가 연세대 언더우드상을 받았는데 그때 전교생에게 두 번 여러분 연설할 기회를 줍니다 그때 제가 온고를 정말 역사에 남는 그런 온고를 준비해서 연설하기 위해서 학교를 갔습니다 갔는데 강단에 등단하기 전에 교수님께서 선교사님 죄송합니다 한 가지 양해를 구하겠습니다 그래요 그래서 아예 뭡니까 했더니 이 아이들이 선교사님 쳐다보지 않을 것입니다 아예 컨택이 안 되고 다 스마트폰을 보고 있고 카톡을 하고 이어폰을 끼고 잘 것입니다 그래도 절대로 그들을 다치하지 마시고 그래도 상위 1%니까 다 들으니까 그냥 지나가십시오 그래서 제가 그때 상당히 불쾌했어요 제가 빙기 타고 왔는데 이들이 이렇게 대접한다면 나는 굉장히 좀 자존심이 상한 것 같아서 제가 그 세계적인 온고 역사에 남는 온고를 다 버려버리고 정글에 책이 안 나오는 뉴스에 안 나오는 정글 스토리를 쫙 전개했어요 한 사람도 잔 사람이 없었어요 전부 아이컨택이 되고 또 말도 조금 빨리 하고 그랬는데 오늘 청년 매배로 알고 있는데 우층에는 좀 나이 드신 청년들이 많으신 것 같습니다 여러분 반갑습니다 저는 서른세 살 서른다섯 살에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제 아내가 와 있는데 그때 제 아내는 서른한 살이었고 제 딸이 만 두 살 제 아들이 만 세 살이었습니다 그리고 선교를 가려고 준비하고 있는데 하나님께서 강력하게 메시지를 하나 주셨어요 그 메시지가 뭐냐면 너는 금이나 은이나 동, 전대 두 번을 신발 가지고 가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런데 외국으로 여러 번 가는데 이 돈을 가지고 안 간다는 것은 문제가 크죠 그래서 제 아내가 분명히 우리 통장에 있는 돈을 바치면 어려우니까 허락을 안 할 것이다 하고 제가 아내에게 물었습니다 제 아내는 여보 지금 미쳤어 이거 가지고 가야지 이렇게 할 줄 알았는데 여보 하나님께서 이 통장을 제로로 만들라 하신다 했더니 아내가 오케이 그러는 거예요 굉장히 섭섭했습니다 그리고 그 재정을 전부 헌금으로 교회에 마치고 맨손으로 거지가 된 거예요 그러고 났는데 또 여러분 금운동이 나오는 겁니다 제가 이 다이아 금반지를 끼고 있었는데 그게 결혼반지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지 였습니다 굉장히 좋은 반지인데 금이 걸리는 거예요 말씀의 앞에 걸리더라고요 그래서 이 금반지를 뺐어요 가만히 보니까 여러분 다이아라는 말은 성경이 없습니다 그래서 제가 이 다이아를 빼서 보관했다가 다음에 내가 검을 사서 하나 만들어야 되겠다고 이 다이아 반지를 빼려고 하는데 안 빼주는 거예요 좀 사람이 또 치사한 것 같기도 하고 그래서 그냥 다이아 반지를 또 헌물로 드렸습니다 그때 저희 장로님 한 분이 그 회개를 보시는데 이분이 반지가 너무 아름다우고 예쁘니까 결혼반지잖아요 이것을 본인이 교회에 돈을 주고 사가지고 그런데 결혼반지를 끼고 다니시는 거예요 그게 효용이 있었던지 그분이 장로 사임을 하시고 신학교 가서 공부하고 한기총이라는 교회 연합회가 있는데 거기에서 종무님을 하셨어요 그리고 제가 선교지로 떠났습니다 떠나서 배낭을 메고 정글 올라가는데 무서워요 호랑이도 있다고 그러지 코브라도 있다고 그러지 그때 하나님께서 박선교사 너무 무섭지 하면서 저를 환영하는 환영 무대들을 준비해 놓으셨어요 그게 온숭이 때였어요 춤을 추고 박수를 추고 선교사님 오신다고 엄청나게 환영을 하는 겁니다 그게 매료되어가지고 제가 정글의 무서움 두려움 하나도 못 느끼고 다 잊어버리고 마을에 도착했습니다 온종일 마을에 예부인이 또 예부인이 처음 온 거예요 그래서 그날 저녁 저에게 파티를 해줬는데 거기 식탁에 큰 식탁에 요리가 나오는데 저 올라올 때 환영했던 온숭이가 거기에 통구이로 올라와 있는 겁니다 그래서 저는 설마 저걸 나에게 먹으라고 안 하겠지 내가 선교 대학원에 다닐 때 그 누구도 온숭이 먹는 법을 가르쳐준 사람은 한 사람도 있었습니다 근데 이 바딩가리라고 하는 이 촌장이 손을 하나 뚝 띄면서 통째로 입에 넣고 오독오독 씹어 먹는 거예요 손이 온숭이는 가장 맛있습니다 그러면서 또 하나를 띄워서 저에게 주는데 여러분 이게 어린아이 손하고 똑같습니다 새카만데 손바닥에 주름살이 있고 손톱은 하얗습니다 도대체 용기가 나지 않습니다 근데 내가 누구야? 손교사로 왔잖아 그 손교사라는 그 직함이 저에게 힘을 줬어요 그래서 제가 새끼 손가락 하나 뜯어서 입에 살짝 넣으니까 끄름 냄새가 나요 뱉고 싶은데 또 자존심이 있어가지고 이걸 살짝 어금위로 씹었더니 물렁뼈에서 담백한 맛이 나오더라고요 지금은 여러분 온숭이가 없어서 못 먹습니다 그렇게 맛있습니다 사진 제가 보내드린 거 혹시 뭐 참고 자료도 띄워드려도 좋겠습니다 네 통교입니다 들고 있는 사람 저예요 그리고 이제 그 다음날이 됐는데 저에게 또 특별 음식을 대접하는데 여러분 나온 게 뭔지 아세요? 들쥐예요 들쥐가 여러분 저렇게 살이 덩덩합니다 제가 뒷다리를 하나 찢어서 오독오독 씹으니까 간대마다 소문이 났어요 한국에서 오신 코리안이 들쥐를 그렇게 좋아하더라 그래서 가는 마을마다 들쥐를 준비해 주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들쥐를 엄청나게 먹었습니다 그리고 아침 일찍 일어났는데 저를 깊은 정글 늪지대로 데리고 가는 거예요 발이 품고 빠지는 숲지대인데 거기에 큰 동나무가 썩어서 쓰러져 있어요 그리고 온주민들이 칼을 차고 다니는데 그 칼을 빼서 동나무를 툭툭 치니까 하얀 게 툭 튀어나오는데 군뱅이에요 설마 저것을 나에게 먹으라고는 안 하겠지 근데 여러분 저게 귀한 VIP에게만 대접하는 거래요 그러면서 저 군뱅이 하나를 제 손에 올려주는데 여러분 올라오는 순간 모든 몸이 경직이 돼버립니다 이 내 손바닥에서 꿈틀거리는 그 자체로 닭살이 돋는 겁니다 근데 이걸 먹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용기를 내서 선교사의 그 모든 자존심을 다 걸고 손으로 잡아서 입에 닦으니까요 잘 움직이지 않던 그 곰뱅이가 밀폐된 곳에 들어가니까요 푸다닥 뛰는 겁니다 이거 뱉어야 됩니까 여러분? 삼켜야 됩니까? 정말 제 삶의 가장 힘든 고난의 시기였습니다 그냥 이빨로 툭 터뜨리니까 밤나무 향이 나는 거예요 그 쓰러진 나무가 밤나무였던 것 같아요 그러고 나니까 이 입에는 새카만 각질이 있어요 여러분 그걸 딱 집어서 빼내니까 껍질이 따라 나오더라고요 제가 액기스만 먹었습니다 여러분 그리고 이제 또 바닷가 마멜이라고 하는 부족이 있는데 그 부족은 바닷가에 삽니다 거기를 갔는데 여러분 고동을 저에게 대접해 주는 거예요 여러분 지금까지 먹어본 고동 가운데서 가장 맛있는 고동이었습니다 전복보다 훨씬 더 쫄깃쫄깃하고 맛있습니다 왜 이렇게 맛있을까 하고 봤더니 그 마멜이 부족은 사람이 죽으면 수장을 합니다 여러분 큰 정승을 만들어서 그 시체를 정승에 묶어요 그러면 그 정승이 저승으로 끌고 간다고 믿습니다 그 시체를 던지면 저 새카만 고동들이 와서 시체를 다 뜯어 먹습니다 그래서 맛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그걸 먹고 살았습니다 이제 성교는 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어느 날 제가 머리를 깎아주면서 이게 성교사다 했더니 이발사라고 부르는 거예요 그리고 어느 날 약을 주면서 이게 성교야 했더니 저한테 약사라고 그러는 거예요 어느 날 또 이 글을 가르치면서 이게 성교사야 했더니 나한테 선생님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성교사가 여러분 이런 봉사로 되지 않더라고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기도했어요 하나님 이 성교사로 왔는데 성교를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런데 어떤 자매 17살의 자매를 만났습니다 그 자매가 미쳤어요 옷 벗어버리고 아이들이 30, 40명이 온주민 아이들이 막대기로 찌르고 조롱하고 그런데 내가 그때 궁일이 확 나가는 거예요 도와주고 싶습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내가 이렇게 목상으로 기도하는데 거기에서 갑자기 나도 모르게 예수 이러면 나가 하는 거예요 그런데 이 자매가 폭 쓰러지는 거예요 그리고 한참 있다가 예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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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 하고 일어나는데 정상이 되어버렸어요 그 30, 40명의 아이들이 여러분 온주민 아이들은 눈이 가장 예쁜데 눈이 황소 눈만 합니다 저희 눈은 눈도 아닙니다 그런데 여러분 거기서 제일 놀란 사람이 누구겠어요? 저예요 저는 보수신학교 나왔어요 저는 기적을 일으킬지 몰라요 순복음교회 목사님들이나 기적을 일으킨 줄 알았지 내가 거기에서 예수 이름으로 기적을 일으킨 거예요 밥을 안 먹어도 배가 고픕니다 잠을 안 자도 여러분 안 피곤합니다 거기에서 제가 예수님을 참여했어요 왜요? 저는요 한국에서도 목회할 때 정말 나이사기 목회했어요 젊은 우리 집사님들이 박 목사님 우리 아이 감기 걸렸어요 기도해 주세요 그러면 제가 뭐라고 그러는지 아세요? 아 집사님 나도 감기 약 먹고 나아요 저기 이비인후과 있지 않습니까? 내가 아니니까 제가 모셔다 드릴게요 애출 그냥 안 쓰고 들어가게 해 드리고 또 우리 권사님들이 박 목사님 나 무릎 아파 기도해 줘 아이 권사님 앞에 정형외과 있지 않습니까? 타세요 제가 모셔 드릴게요 그리고 물류치료하고 5천 원 내드리면요 그분들이 할 일이 없지 않습니까? 온갖 동네에 다 떠들어가지고 제가 얼마나 인기가 높았던지요 그리고 제가 또 설교하면 사람들이 굉장히 많이 옵니다 여러분 왠지 알았어요 설교가 짰거든요 그 우리 하루 저녁에 주일날 저녁에 설교하는데 우리 권사님이 이렇게 설교 끝나고 내려와서 제게 손을 잡으면 인사하면서 그래 박 목사님 오늘 우리 집에 손님이 와서 내가 교회에 못 올 줄 알았는데 못 올 것 같는데 상황이 그런데 오늘 박 목사님이 설교해서 왔어 왜요 권사님? 아 설교 짰잖아 잠깐 예배 드리고 가면 되잖아 아 그랬어요 그런 사람이 거기서 기적이 났으니 얼마나 놀랬겠습니까? 그런데 여러분 그 기적을 방금 체험해 놓고도 그 사람들이 놀라서 저 온 마을에도 그런 여자가 또 있다는 거예요 가자는 거예요 그런데 제가 거부하는 거예요 어쩌다 한 번 됐지 안 되면 어떡해 내가 여러분 방금 그 기적을 체험하고도 그것을 연장을 시키지 못하는 거예요 거기서 나 자신을 돌아봤어요 그리고 사역을 하고 이제 복음이 그 마을에 전해져서 그 집에 11명이 살고 그 옆쪽에 작은아버집이 있는데 21명이 사는 거예요 40명이에요 그 자매집 40명의 첫 선교였습니다 그러면서 다른 마을에 가서 또 소문이 나갔죠 결국 저를 초청하는 거예요 그때부터 기도하면 귀신들이 나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필요하시니까 능력을 주시더라고요 그리고 3시간 걸어 올라가는 마을에서 저녁 예배 드리고 밖을 보니까 밤 12시예요 그런데 이 다리 환해요 굉장히 환해요 그래서 내가 지금 걸어 내려가면 읍내까지 걸어 내려가면 내일 아침 3시간 벌고 날씨도 시원하고 또 뭐 찬양도 부르고 설교 준비도 하고 연습도 하고 너무 유익한 시간이 될 것 같아서 혼자 여러분 정글을 3시간을 밤 12시에 달빛을 받으면서 내려오기 시작했어요 그런데 앞에 뒤에선 마리 귀신이 이렇게 나타나는 거예요 정말 그때 생각하면 지금도 아찔합니다 여러분 앞에 귀신이 나타나면 뒤로 도망갈 것 같죠? 아닙니다 발이 안 떨어집니다 여러분 몸이 움직이지 않습니다 그래서 제가 그냥 포털석 주저앉아가지고 추려하고 기어서 그 귀신에게 너희들은 뭐냐고 갔어요 그런데 정글에 보면 여러분 그 바나나 잎이 죽순처럼 쭉 올라옵니다 그러면 그 뒤에 솜털이 뽀송뽀송 납니다 이슬이 내립니다 그리고 달빛이 반사됩니다 그러면 또 바람이 붑니다 흔들거립니다 꽃귀신 같습니다 밤 12시에 제가 그 밑에 앉아서 하나님 이게 뭡니까? 왜 나만 하나님 이렇게 희생을 해야 됩니까? 우리 친구들은 지금 한국에서 편하게 목회할 텐데 하나님 나만 희생하면 되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강력한 메시지를 주세요 너 희생이 아니라 쓰임받는 것이다 이게 정말 제 인생에 가장 충격적인 메시지였어요 내가 희생한다고 생각했는데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널 쓰고 계신다는 거예요 그때부터 번아웃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쓰시는데 하나님이 쓰시는데 그러면서 이제 성교가 불같이 일어나는데 어느 성교사님이 저에게 성교사님 제가 교회를 건축할 헌금을 후원을 받았는데 저는 교회를 건축할 곳이 없습니다 성교사님 내가 드릴 테니까 성교사님이 교회를 건축해 주세요 그래요 그래서 제가 1호 교회를 건축을 했습니다 건축을 했는데 그 마을에 무당이 저를 부르는 거예요 또 무슨 문제가 생겼나 보다 했더니 그 무당이 딸이 여섯인데 성교사님 저희 신은 작은 신이고 성교사님 신은 큰 신입니다 여섯 명 딸을 다 둘 테니까 교회 데리고 가세요 그래요 그래 내가 너도 가자 너 가지 않으면 너희 집안에 계속 영적인 전쟁이다 그랬더니 저는 제가 섬기는 신이 무서워서 못 간다는 거예요 그럼 뭐냐 했더니 하얀 돌을 놓고 집에다 섬기는 거예요 그럼 내가 이거 버려주면 너 가겠느냐 했더니 고개를 끄덕해요 그래서 그걸 불태우고 던져버렸습니다 무당이 왔어요 교회 온주의 마을은 촌장과 무당 영권과 행정을 가지고 하는데 이 영권이 무너져버리니까 교회가 마을이 완전히 그냥 주저앉아버린 거예요 그래서 사람들이 한 사람씩 교회를 오기 시작하는데 교회가 부족해요 자리가 부족해요 그래서 두 번째 교회를 재건축했어요 또 부족해요 세 번째 교회를 건축했어요 그런데 그 처음에 교회를 지은 사람이 누구냐 이 땅에 오라고 그랬더니 못 온다는 거예요 전라남도 장용에 사는 27살의 청년인데 교통사고로 죽었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남은 돈을 보냈던 거예요 나는 누군지도 아직도 몰라요 하나님께서 맨손으로 간 인생에게 그 생명, 그 피값으로 교회를 세워서 동화하게 하시더라고요 영상 한번 보여드릴까요? 그 교회 사진을 교인들을 한번 보여주시죠 저 교회입니다 여러분, 제가 지금 130개의 교회를 개척하고 건축을 했습니다 하나님께서 쓰시는 거예요 아무도 저는 저런 분들의 인맥이 있다든지 모르는 분들이에요 그런데 어느 날 이메일 이메일 잘 안 보지 않습니까? 또 스팸이 많고 그런데 모른 메일 잘 안 보는데 이메일이 하나 왔어요 대구라는 거예요 성교사님, 혹시 학교를 하지 않습니까? 제가 학교를 하나 지어드리고 싶습니다 아, 우리가 땅은 있습니다 하고 그분이 돈을 보내서 학교를 지었어요 그리고 이제 학교 이제 그 이제 오프닝 할 때 그때 오시라고 그랬어요 오셨어요 그런데 이분이 말이 없어요 아니, 인사를 해도 잘 안 받아요 목사님과 일곱 명이 오셨는데 왜 그럴까? 그러면서 이제 그 학교로 이동하는 길에 제가 그 집사님, 남자 집사님 손을 확 잡고 무슨 일 있습니까? 했더니 이분이 눈물을 왈칵 흘리시는 거예요 성교사님 저는 고아주십니다 고등학교 때 길거리에 쓰러져 있는데 누군가가 나를 시설로 보내줬는데 그분을 저는 예수님이라고 믿고 있어요 그리고 교회 피아노 반주자하고 결혼했습니다 권사님 딸입니다 그런데 그리고 또 딸을 하나 낳았습니다 무남 동료입니다 얘가 너무 예쁘게 살았어요 제가 사진을 가지고 있는데 또 피아리스트가 됐어요 대구에서 가장 큰 교회의 반주자입니다 그래서 반주를 하다 오다가 그냥 택시가 자매를 치어서 죽었습니다 그 보험금으로 이걸 학교를 세운 것입니다 이것도 피가 없습니다 그래서 저희들이 학교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그 자매를 쓰시더라고요 그래서 운영이 안 되잖아요 건물만 세웠다가 운영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그래서 오늘 여러분 교회 처음 예배 참석하는 분들이 있어요 저를 응원하는 분들 운영하는 분들 우리 첼철 장로님 또 윤영주 군사님 김조욱 군사님 2부에도 같이 예배 드렸고 3부에도 그분들이 지금 여기 계십니다 여러분과 함께 예배를 드리고 계세요 박수 한번 해주세요 또 우리 수양석 장로님이 여러분들이 교회이시고 학교 한번 뒤에 뛰어주셔도 될까요? 제가 교를 세워주었습니다 그리고 또 이메일이 왔어요 아니 성교사님 혹시 병원하지 않습니까? 네 해야죠 했더니 제가 병원을 하나 세워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병원을 세웠습니다 그런데 이분이 도대체 누군지를 모르겠어요 나타나질 않아요 그래서 제가 한국에 와서 이분을 찾아 나섰습니다 찾아 나섰는데 이분이 수원에 사시더라고요 한 30, 40년 된 빌라 난간도 없는 그런 계단 여기에 사시는데 정말 어렵게 사시더라고요 도대체 어떤 분이신가요? 했더니 충청도에서 평생을 사례비를 한 번도 받아보지 못하고 목회하셨던 사모님이세요 이분이 그동안 모은 돈을 다 주신 거예요 그리고 그 남편은 목사님인데 아직도 건설 현장에서 노동을 하시면서 사시더라고요 하나님께서 이분을 쓰셔서 저희가 병원이 생겼습니다 한번 보여주세요 네 리빔스톤 클리닉입니다 의사 3명과 간호사 또 약사 저희들이 진료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이렇게만 나가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맨손의 인생을 하나님 채우시는데 제가 선교하다가 쓰러졌어요 병원에 갔는데 암이래요 수술이 안 는대요 너무 늦었다는 거예요 하지 말자는 거예요 그런데 암이 너무 커서 장을 다 막아버렸어요 수술 안 하면 안 되게 돼 있어요 장 파야 이러는 거예요 그래서 장을 80cm를 잘랐습니다 자르고 너무 아파요 무통주사를 맞으면 안 아프다는데 너무 아파요 정말 수건을 이빨에 물고 오인시에 있었는데 그 암 선배님들이 젊은 사람이 말이야 엄살이 심하다고 우리도 다 입었어 막 이런 놀리시는 거예요 병원 정을 떼게 하시더라고요 그리고 능결줄이 12개예요 12개 손으로는 못 들어가고 동맥으로 들어갑니다 12개 능결줄이 다 주는데 하나만 안 주는 거예요 뭔가 봤더니 페인킬러 진통제를 안 틀어놓은 거예요 이건 의료사고입니다 지금도 내가 통이 느껴집니다 그래서 병원에 정을 떼고 그냥 생존줄이 몇 퍼센트 믿겠더니 의사 선생님이 5%래요 그럼 어차피 죽는 거야 뭐 여기서 죽거나 성교직 가서 죽거나 똑같은데 후임도 안 세워놨는데 성교직 가서 후임 세우고 그냥 같이 가겠습니다 사진 한번 보여주시겠어요 제 모습이 얼마나 흉골이 또 하나가 있을 거예요 저렇게 흉골이었어요 그래서 제가 병원을 퇴원해서 성교직으로 복대 3개를 하고 갑니다 제가 드레싱하고 다 하면서 가는데 감동이 왔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할 일이 없으니까 본주민들을 모아놓고 성경을 가르쳤어요 그 문대에 여러분 배를 30cm 갈라버리면 목소리가 안 나옵니다 안 나와요 내가 앉혀놓고 조용조용 전에는 떠들었거든요 또 막 소란스러웠거든요 내가 조용하니까 이들이 들으려고 길을 쫑긋 세우고 나에게 다가오는 거예요 그리고 그때 성경을 배웠던 사람들 가운데서 한 마을에 7명의 목사가 나왔습니다 가장 약할 때 말레이제 해결권이거든요 여러분 목회자를 청병할 데가 없어요 하나님께서 가장 약할 때 쓰시더라고요 목소리가 안 나올 때 쓰시더라고요 오늘 여러분 내 힘으로 내가 가진 걸로 일을 해보겠다 거기에서 부딪힘이 일어나는 거예요 내가 약하니까 하나님께서 성령으로 통해서 나를 통해서 일을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이제 7명의 한 마을에 목회자가 나온 거예요 그리고 또 한 번에 또 좌절이 오는 거예요 저희는 성탄을 한 달 합니다 교회가 많으니까 순회를 해요 12호는 계속 교회를 이렇게 순회해 가는데 한 번 갈 때 열 마을에 갑니다 그리고 다시 정비해 가지고 또 열 마을에 갑니다 첫날 출발했어요 아침 예배 하나 정심때 하나 저녁때 하나 근데 이제 두 번째 일과 좀 늦었습니다 세 번째 일을 가는데 밤이 깜깜해요 그래서 농장에 있는 트럭을 밀려서 저를 태워달라고 근데 얼마나 이 길이 험하든지 농장 트럭 뒤에서 제가 떨어졌어요 떨어지고 일어서니까 다리가 안 서지는 거예요 다리가 부러진 거예요 이 다리가 부러졌는데 여러분 10일 동안 지금 약속을 해놨는데 안 가면 그들과 신뢰가 깨지고 앞으로 성교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거기서 도저히 내가 빠져나올 수 있는 그런 상황이 아니에요 나무를 잘라다가 수건으로 발을 묶고 뒤에 오토바이를 타고 이제 다리 하나를 들고 이렇게 10일을 갔습니다 11일을 가고 칼럼 병원에 나와서 이제 큰 병원에 갔더니 내 다리가 내 다리가 아이 몸통만 해요 새카며 말랑말랑해요 이렇게 낫나 보다 했는데 의사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다리 절단해야 된다는 겁니다 속에 피가 고여서 썩어버렸다는 거예요 지금 여기 안 잘리면 더 짧아진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하나님 저는 정글 선교사인데 다리 잘리면 어떻게 선교합니까 그러면서 제가 바로 공항으로 가서 한국행 비행기를 탔어요 그리고 인천에 도착해서 가장 가까운 병원에 들어갔어요 밤이었어요 이거 선생님이 깜짝 놀라는 거예요 이거 응급이야 간호사들 퇴근하는데 잡아가지고 우리 수술 하나 하자 그러면서 이제 밤 8시 15분에 응급수술을 들어갑니다 들어가기 전에 설약을 합니다 이건 뭐 인대가 갈아야 되는데 인대가 부러졌는데 인대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차이나가 있고요 미제가 있습니다 당연히 여러분 미제 넣어야죠 그렇죠 근데 여기서는 차이나도 싸고요 요즘 질이 많이 좋아졌습니다 그래요 내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아니 그렇게 정글에서 쓰임 받은 사람이요 초라하기가 그지 없어요 인생은 여러분 그래요 오늘 잘나간다고 계속 타는 게 아니고 넘어질 때가 있고 나올 때가 내려질 때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제가 어둡게 마음이 다쳐가지고 저는 미제입니다 저는 미제입니다 했는데 또 하나님께서 또 도우시더라고요 간호사가 노크를 하면서 원장님 중국산에 떨어졌습니다 아이고 그때 마음이 확 비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간사십니까 선교사가 기적을 일으켰던 선교사가 사람 똑같더라고요 그리고 또 선생님이 또 이제 2번 또 설명을 해줘요 이건 인대가 진짜 인대인데 죽은 시체에서 뽑아왔습니다 그러는 거예요 또 마음이 다치는 거예요 내가 밤에 정글 많이 타거든요 그럼 밤에 이 다리에서 내 다리 내나 하면 이걸 어떡합니까 안 하고 싶은 거예요 그리고 또 이제 마음이 다쳐있는데 그 원장 선생님께서 이것은 젊은 사람 인대입니다 아이든 사람 인대는 사과서 끊어져 버립니다 아 정답니까 또 마음이 또 비는 거예요 그리고 또 하나 또 이제 조크로 얘기하시는데 대부분 미국에서 백인들이 사고로 죽는다는 겁니다 아니 아니 흑인들이 그래서 이건요 30대 미국산 흑인인대입니다 흑인이 좀 질기대요 그래서 결론은 제가 미국산 흑인인대를 넣습니다 얼마나 사람이 약한지요 이 사람을 여러분 하나님이 쓰신다니까요 오늘 여러분 자질해가지고 마음 다 다치고 무너지고 내가 무슨 일을 해 내가 뭐 흡수인 밖에서 아니라니까요 여러분 그 사람을 하나님이 찾고 있고 오늘 쓰신다는 겁니다 전란도 광주시 지산동에서 청년들이 단기 성교가 왔어요 그 한 자매가 27살이에요 간호사예요 안 가겠다는 거예요 아니 성교사님 나 여기서 성교할래요 그래도 부모님께 이해하고 단임 목사님 허락받고 와라 정말로 이 자매가 왔어요 왔는데 이렇게 성교의 능력이 뛰어난 자매는 처음 봤습니다 온주일 말 가면 온주일보다 안주림보다 더 더러워요 옷을 안 가리고 목욕을 안 해요 그리고 밥을 다 얻어먹어요 우리가 보통 주는 사람인데 얻어먹고 나와요 이렇게 성교의 능력이 뛰어난 자매는 처음 봤는데 하나님 공평하세요 이 자매에게 안 준 것이 딱 하나 있어요 언어의 능력을 안 주셨어요 언어를 가르쳐요 감사합니다 뜨리막가시 뜨리막가시 40번 안 돼? 100번 이렇게 같이 암송하고 그래 가봐 하면 일어나면서 그래요 성교사님 방금 뭐라고 그러셨죠? 아 뜨리막가시 이걸 닭대가리라고 그래요 여러분 내가 그때 얼마나 통쾌한지 몰라요 성교 능력이 저보다 훨씬 뛰어난데 아 너도 약점이 있구나 근데 어느 날 이 자매가 사랑에 빠졌다고 그래요 저한테 아버님이라고 부르거든요 아버님 사랑에 빠졌어요 결혼을 허락해 주세요 한국 사람 아니래요 현지인이래요 에이 동종이겠지 사람이 사랑에 빠지면 40일 동안 이성을 잃어버리니까 40일 후에 기도하고 다시 만나자 했는데 40일 후에 손잡고 왔어요 그래서 여러분 현지인하고 결혼해가지고 지금 애를 4명을 낳았어요 계속도 안 돼요 하나님은 여러분 말 못해도 사랑에 빠지게 하세요 어떻게 사랑 고백을 했는지가 저는 가장 궁금해요 주님께서 하신다 그러면요 다 됩니다 다 수임받을 수가 있습니다 말리지 않은 주민들 중에 종교란이 있어요 거기에 해교 기독교 씁니다 한 번씩은 못 바꿉니다 여러분 저 어려서 태어나면요 아이들이 대통령이 되겠어 장군이 되겠어 그랬어요 말리지 않은 어린아이가 태어나면 기독교인으로 태어나면 또 기독교인으로 등록하면 그 꿈은 접어야 합니다 이슬람 해교도만 요직의 대통령이 될 수가 있습니다 참 출세를 꺾고 믿어야 되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형식으로 믿을 수 없는 곳입니다 예수의 능력이 아니면 체험이 없으면 믿기 어려운 그런 나라입니다 저희들이 그곳에서 신학교를 세우고 또 그곳에 제자들을 영역해서 계속해서 파송하고 보금사회카하는 그런 일을 저희들이 해왔고 앞으로 이제 성장해서 또 그 일을 더 크게 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운교회를 만나게 하셨어요 오늘 들어보니까 딱 맞는 정말 저희 사업지 그동안 얘기하고 꿈꿔왔던 것을 오늘 제가 들었어요 그 전에 뭐 얘기하고 나눠본 적이 없는데 오늘 저 여기 처음 섰거든요 근데 이게 스피릿이 같은 거예요 코드가 같은 거예요 하나님의 작품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주의의 은혜와 역사가 함께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이 거룩한 주일에 저희를 사용하심을 감사합니다 쓰임받게 하신 것 감사합니다 저희가 몸이 연약해도 또 저희들이 물질적으로 재정적으로 약해도 말을 못해도 능력이 부족해도 주가 쓰시겠다 하라 오늘 주인공이 된 것 감사합니다 이 괴를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당연히 목사님의 목에 기름 부으시고 창립하여 주옵소서 오늘 하나님하고 육신적으로 성신적으로 어려움 당하는 분이 있습니까 만져주시고 치유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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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